우리 아이들과의 약속 우리 아이들은 어떤 미래에 살게 될까요? 어떤 나라를 물려줘야 할까요? 우리는 약속합니다. 4대 개혁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. 우리는 약속합니다. 전국 17개 지역에서 문을 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국적으로 창업과 도전의식을 높이고 각 지역의 창의와 혁신의 거점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. 우리는 약속합니다.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.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위하여